아 아 아 아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옵니다 먼저 성사기 일치하나 있게 감사를 드립니다. 송추방송계의 영성원, 고원룩 목사 우리 원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. 한빛세계 성교광성, 김설형 대표의 장인 및 임요건보는 분들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한양본사협회의 한플란한 목사님과 임원진주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하나하나 보금방도 성대의 임요건보는 임요건및 동영자사협주의도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는 주안에서 우리가 통일되서 협약, 협업, 협력, 그리고 선한 주님의 뜻을 잃어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우리 방송, 전파, 집회, 성교사협을 통해서 마지막에 한 준비되신 것 같아요. 이 일요일의 소리는 성과 합력해서 서로 도와주고 또 재능기부, 성교공도 같이 전환하고 이렇게 신호를 좀 보탰으면 좋겠습니다. 그쵸? 정말 좋습니다. 이곳은 저는 일부에서 마침 후에 1시간에서 1시간 반가량 우리 미국 찬양, 경배, 그 다음에 우리 보건농 원장 목사님께서 또 설비과 기싸우니 시간이 좀 나시면 나무셔서 잠시 기간에 가셔도 좋고요. 또 실사도 여기는 친환경 무공의 음식입니다. 여기에 그 그런지 아주 맛이 너무 좋습니다. 여기 이 표를 드시고 가시면 너무 좋습니다. 우리는 19박사입니다. 19박사. 주안에서. 그래서 같이 명함도 나오시고 결의도 하시고 같이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대표님 나오십시오.